자 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행사표에 보면 식순위 먼저 개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발전위원회 발족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장님의 강연 순서로 지금 현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국회의장님의 갑작스러운 공식 일정으로 개회 후에 바로 먼저 강연을 듣고 만찬 및 발전위원회 발족식 순으로 식순을 좀 변경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소 살살한 날씨와 중국발 황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7회 KU 노사정 프로 및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 발족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은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의 주임교수인 박지순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7회 KU 노사정 포럼 및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 발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지깁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7회 KU 노사정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정세균 국회장님을 모시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개현을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의장님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리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정의장님의 주요 양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행사표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 관계로 바로 우리 정의장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춘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없이 지나가는가 했더니 역시 또 자연의 섭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 같지 않은 봄이 되어서 요새 그 국회 주변에 벚꽃이 아주 활짝 피었어요 그래서 어제 비가 와서 벚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해서 시민들이 수십만 명이 오시거든요 오늘 제가 오전에 출근해 가지고 벚꽃이 이거 다 떨어졌나 안녕하신가 하고 가서 봤더니 아직 안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주말에 특별한 일 없으신 분들은 국회에 오셔서 윤중로, 윤중로라고 그쪽에 벚꽃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역동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 재작년, 특히 지난 2년 동안 정말 다이나믹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엄청나게 우리가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난 동계올림픽도 잘 치르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꽉 막혔던 남북 대화도 울고가 트이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하고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구군이 그래도 아직은 짱짱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름이 세균입니다 정세균 그래서 종로에서는 좋은 세균이라고 그래요 다행히 정시라서 좋은 세균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른 별명은 세균맨도 있고 뽀로로 루삐하고도 각각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제 이름을 보시면 세상세자 고를균자입니다 그리고 또 성은 고무래정자거든요 고무래로 세상을 좀 고르게 이렇게 펴는 이제 그런 역할을 그래서 아마 정치를 하라고 제가 태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제가 뭐 하여튼 이제 지난 2년 동안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 움직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요즘에 특히 하트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촛불 시위에 아마 집회에 여러분들 참석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무소속이라서 거기 갔다가 또 뭐 무슨 얘기를 들을까 싶어 가지고 저는 이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 그러나 제가 이 tv에서 촛불 집회를 쭉 보면서 과연 그 이 촛불 집회가 가지고 있는 하미는 무엇일까 아 이제 그리고 우리 국민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무슨 뭐 정권을 바꿔라 누구를 단죄해라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촛불 집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아니었을까 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집회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촛불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의 그 에버트 재단이라고 있죠 정말 유명한 그런 공익 재단이고 정치 재단인데 그 에버트 재단이 인권상을 주는데 작년에 에버트 재단의 인권상은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 천만 명이 받았어요 어 그래서 어떤 나라에 이 국민이 이렇게 이 상을 인권상을 받은 건 이제 그 이 상이 만들어진 아마 94년도 부턴가 상이 만들어졌을 텐데 처음 있는 일인데 이제 촛불 집회에 연 인원은 1700만 명인데 아마 한 천만 명 정도가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천만 촛불 시민들에게 에버트 인권상을 주었거든요 어 정말 대단한 명예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한 분이 훌륭하기보다는 우리 국민 천만 명이 그 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촛불 시위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우리 헌법 헌법의 가치를 다시 확인한 그런 계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분들이 요구한 그 핵심은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촛불 집회로 이렇게 표출이 되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좀 민주적으로 하고 또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특히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그 촛불 시민들의 요구 아니었나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그래서 젊은이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촛불 혁명의 촛불 시민들의 요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지속 가능 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는 지속 가능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도대체 지속 가능성 이라는 게 뭐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사회나 국가나 생태계가 적당히 발전하면서 오래 지속되는 것 그걸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뭔 얘기인지 좀 잘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2015년도에 UN에서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그 지속 SDG라고 했었는데 그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Sustainable Development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사회는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하는데 환경도 보호해야 된다 그것을 관통하는 철학이라고 할까 그걸 따져보면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과 공존하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남겨두고 남겨두고 환경도 보호하고 필요한 그 자원이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소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하고도 함께 공존하는 것 그것이 아마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지속 가능하냐 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다 yes or no 예? 예습니까? 예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절벽 앞에 서 있다 그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인구 절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자리 절벽 예? 이제 앞이 또 남북문제에도 절벽 앞에 우리가 서 있었잖아요 지금 장려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할 것 없이 환경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가 절벽 앞에 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진단이 그렇습니다 현재 진단이 물론 뭐 그렇지 않고 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어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현재를 진단하는 것인데 현재를 진단해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따져 보면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헌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큰 병폐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제 뉴노말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 있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하고 중국 시진핑하고 기싸움을 하니까 주식시장도 막 폭락을 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제는 이제 소수의 재벌기업들은 괜찮은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심각하다 사회적으로는 이제 지금 출산율이 말이죠 1.1를 밑돌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아마 꼴 찔 겁니다 실제로 한 2.1 정도는 되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출산율이 1.1 이하로 떨어지고 고령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빈부격차 뭐 이런저런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또 통일 외교 안보는 뭐 더 말씀드릴 거 없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간의 갈등과 또 외교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도 갈등이 심하고 또 중국은 사드를 겨우 어떻게 지금 극복해 가는 상황이고 미국은 뭐 트럼프가 FTA 합의를 해놓고 좀 또 딴소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 통일 외교 안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양강인 미중 간의 갈등이 동북아세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환경적으로는 뭐 갑자기 우리나라에 없던 지진이 경주에서 나는가 하면 포항에서 나고 또 AI가 창궐하고 구제역도 막 생기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사회 통일 외교 안보 환경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라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지속 가능한가 라고 당장 부르면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노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특별히 대비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이게 누구의 몫이냐 서로 미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정부가 했으면 좋겠죠 또 여기저기 또 아니면 뭐 기업이 해야 된다 국민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1차적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은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지금 우리가 절벽 앞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정치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그 출발점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국회의장에 취임했는데 취임하면서부터 이 헌법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헌법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이면서 이제 우리 기본법이죠 그리고 거의 이제 모든 것을 규율하는 기초가 되는 것인데 국민들께서는 직접 자기 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헌법이 우리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정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우리 시대정신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런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으로 우리가 법을 개헌을 해야 그래야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개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현행 우리 헌법이 87년 60항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30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고 의식도 많이 변했고 제도도 변하고 한국의 위상도 달라지고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법이어야 된다 그리고 권력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도하게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 3권 분립이 제대로 잘 되는 그런 헌법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중앙과 지방과의 권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23년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이 그런데 이할 자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방의 역할은 20%밖에 안 되고 중앙이 80%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앙과 지방 간의 불균형 또 그것이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고 또 이제 지금 4월 국회가 말이죠 원래 4월 2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국회가 안 돌아가요 오늘까지도 제가 또 월요일날도 원내대표들 모아서 다 얘기하고 또 오늘도 안 돼서 수석 부대표들 모아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면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실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4월 27일은 우리 남북정상회담을 하죠 또 기업들은 어렵다고 난리죠 특히 이제 무역 외국 출입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압력 때문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국회가 가려운 데도 좀 긁어주고 국민들 뜻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치는 5년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권을 잡는 측이 그냥 100%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분점이 안 되고 독점이 되니까 이제 정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과장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정권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서로 나누고 이런 게 안 되고 독식을 하니까 그래서 이 제왕적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어서 이걸 완화하려면 권력이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분권이 돼야 된다 분권 분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개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원래 이제 불란서 같은 경우도 보면 개헌을 한 60번 정도 했어요 불란서 같은 데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성 헌법이 아니에요 좀 법률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1년에 두 번도 개정하고 막 이러는데 헌법은 지금 30년 동안 개정을 못하고 또 2007년부터 10년 넘게 헌법 개정 논의만 계속하고 개정은 못하고 있는 아주 딱딱한 헌법인데 그 아마 기본 원인은 과거에 권력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하던 그런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헌법 개정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일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필요한 때는 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를 거기다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헌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9번 개헌을 했습니다 9번 그 과정에서 쭉 보면 대부분이 권력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삼선 개헌이라든지 사사오입 개헌이라든지 발췌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억들이 유신도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유신헌법도 그런데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을 하고 또 60항쟁 이후에 9차 개헌을 했을 때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개헌을 했지 다른 개헌들은 대부분의 개헌이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서 개헌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헌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개헌의 3대 원칙이라고 해서 제 원칙이니까 그건 받아들인 사람에서 다 다릅니다만 첫째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력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던 개헌하고는 다른 개헌이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미래의 지향적인 개헌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대정신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반영하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린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개헌은 권력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요구에 의한 그리고 국민 통합과 미래 지향적인 그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개헌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국회의장이 되었는데 개헌 주장을 하고 작년 1월부터 개헌특별위원회라는 걸 국회에 만들고 또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국회 합의안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금년에 개헌과 정치개혁 정치개혁은 주로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는 정치개혁 및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는 벌써 18대 19대도 자문기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20대에 들어와서 현재 1년 반을 목표로 해서 개헌특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자기주장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국회가 안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작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모든 후보들이 빨리 개헌화를 만들어서 금년도 6월 13일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국민투표에 붙이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타협을 제대로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볼 때는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내놓으셨잖아요 대통령께서 2월 지난달에 3월에 내놓으셨죠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 혹은 국회 그런데 대통령 혼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150명이 합의를 해야 그걸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 세죠 입법부인 국회가 반절이 합의 안 하면 못 내놓는데 대통령 혼자 내놓을 수 있거든요 행정부인데 수반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무지 센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건 그러나 이제 이번 경우에는 국회가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서 15개월 동안이나 운영을 해왔는데 안을 못 내놓으니까 대통령이 내놓으신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래도 국회가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국민들은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니 15개월씩이나 그냥 허송세월 해놓고 대통령이 내놓으면 그거 타방만 하고 있으면 되냐 그럼 빨리 내놔라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회가 빨리 단일안을 내놓고 그러면 대통령께 또 국민들께 이건 좀 철회를 하시고 국회의 합의안을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제가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개헌은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안 돼요 개헌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 300명 중에 200명 3분의 2가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 안 하면 못하고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주요 쟁점은 헌법 전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형태 권력 구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정당 선거 이것은 이제 지금 선거를 하는데 비례성의 원칙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소선거 구조를 하다 보니까 한 30%만 얻으면 의석의 한 반절쯤 돼요 지금까지 통리 여러분 그 대신 또 소수당은 한 5% 얻어도 의석은 몇 석 불과 몇 석밖에 안 되는데 그런 표의 등가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이 지금 핵심 사항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가 15개월 동안 특위를 운영하면서도 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세 번에 걸쳐서 브리핑을 했고 언론이 상세하게 보도를 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대통령의 자문기구에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 90% 정도는 국회가 연구한 내용과 대통령이 제안하신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권력구조 요새 신문에 보면 총리를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국회의 역할을 좀 더 키울 거냐 장차관을 임명하는데 또 그건 어떻게 할까 이런 권력구조 문제하고 선거 제도 문제 이런 것만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각 정당 간에는 원내대표들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 또 선거 제도 개편 문제 권력기관 권력기관은 주로 사법개혁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검찰개혁이나 감사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그리고 국민투표를 언제 할 거나 이건 원래 다 6월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또 논란이 있기도 해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래 개헌 절차는 안이 대통령이나 국회가 안을 내면 그걸 공고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 20일 내지 60일 동안 공고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거기서 통과를 하면 또 그 통과된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국민투표를 하고 그래서 가장 짧으면 40일 그렇지 않으면 한 90일 정도 걸려요 이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도 그러니까 개헌안이 발의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만큼 개헌안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국민들의 동의까지 얻는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는 아주 엄격한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 이 자리는 우리 노동대학원의 원우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럼 헌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과 관련된 것은 없느냐 우리 현행 헌법의 말이죠 32조와 33조의 근로의 권리 의무가 32조 또 근로 3권 이것이 33조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에 그런데 지금 권위주의 시대에 노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근로라는 말을 주로 썼죠 그래서 현행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노동과 관련된 얘기는 노동 3권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공무원들한테까지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얘기로는 첫째는 근로라고 하는 그 용어를 노동이라는 말로 바꾸자 대통령 안에는 그렇게 노동으로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다수가 노동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원래 네이버라고 하는 게 노동이지 무슨 근로냐 이게 잘못된 해석이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노동이라고 하고 그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반 양론은 있지만 근로를 노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용어를 바꾸자 하는 내용이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이게 전부터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도 보상도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헌법상 원칙으로 넣자 대통령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관련돼서 다른 작은 사안들도 있지만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거냐 그리고 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시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아마 쟁점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먼 게 아니고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이고 또 주권자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개헌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과거처럼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죠 옛날에 독재자들이 무슨 삼선 개헌하고 유신헌법 만들고 그런 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럴 우려는 지금은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여튼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적당히 몇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심지어는 4.19 혁명 이후에 우리가 내각제 개헌을 할 때도 그냥 국회에서 기초의원들 몇 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간도 그렇게 오래 준비를 안 하고 또 60항쟁 이후에 그때도 짧은 기간 내에 그냥 개헌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또 국민적인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 혹은 정부가 함께하는 그런 개헌을 꼭 만들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아마 6월 13일 날 국민투표를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정 정당이 거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빠르면 금년 중에 늦어도 20대 국회에는 개헌이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좀 차분하게 이제 저녁도 잡수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소통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듣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특별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진지를 잡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졸리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 세상 일은 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위로를 좀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조대엽 원장님이 정말 의욕적으로 잘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동대학원을 후원하기 위한 그런 모임도 지금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할 터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노동대학원이 우리 고리대학교 노동대학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곳이죠 그리고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대학원의 진영을 잘 갖추고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런 애정과 성원을 앞으로도 잘 보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은 제가 미리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